제가 드디어 오늘 이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. 저는 오늘 볼이 좀 상계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흥분됩니다. 아마도 이자람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가워요. 근데 자람씨도 자람씨인데 자람씨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거잖아요. 거의 한 10년 맞게. 말도 안 돼. 강산이 한 번 바뀐 거예요. 그 사이에. 근데 또 그 사이에 저는 사실은 워낙에 자람씨 음악을 좋아해서 어떤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흥람들인지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기시는데 잘생긴 신사대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서 드럼치는 김은희로 갑니다. 오니씨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베이스 김정민입니다. 정민씨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괜찮아요. 네, 잘 안합니다. 다 이민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사실은 이자람 밴드를 너무 보고 싶다고 이 프로그램 시작할 무렵부터 잘하는 몰라요? 이거 한 거야. 왜 감사해요. 저희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. 아우, 별말씀. 정말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. 아, 너무 신기했어요. 아우, 신기하긴 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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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불이 돼서 좀 가라앉아 지지가 않네요.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밴드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키워드 투표 시간을 준비했거든요. 네, 노란색을 좋아하시는군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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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. 왜냐하면 한 1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가 국악 공연을 하는 데서 만났었고 잠시지만 대기실에서 어떤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. 그래서 사천가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러면서 밴드 음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놀랐어요. 어? 이자람이가 이런 명창이 또 밴드 음악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좀 흘러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영상을 보고 너무 야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이자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사실은 좀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양경이도 오기 전에 궁금했거든요 진사님이 추천을 하셨다는데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후에 밴드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어떤 노래를 들으셨을까 이런 게 진짜 궁금했었어요 되게 풀렸네요 이자람 밴드 혹은 이자람이라는 아티스트는 많은 분들이 공유해야 될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는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지?